님의 얼굴 한용운 님의 얼굴을 어여쁘다고 하는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어여쁘다는 말은 인간 사람의 얼굴에 대한 말이오. 님은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만치 어여쁜 가달기입니다. 자유는 어찌하여 그렇게 어여쁜 힘을 인간으로 보냈는지 아무리 생각하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의 가운데에는 님의 짝이 될 만한 무엇이 없는 가달기입니다. 님의 입술 같은 연꽃이 어디 있어요? 님의 살빛 같은 배곡이 어디 있어요? 봄 호수에서 님의 눈결 같은 잔물결을 보았습니까? 아침 곁에서 님의 미소 같은 방향을 들었습니까? 천국의 음악은 님의 노래의 반향입니다. 아름다운 별들은 님의 눈빛의 화현입니다. 아, 나는 님의 그림자여요. 님은 님의 그림자 밖에는 비길만한 것이 없습니다. 님의 얼굴을 어여쁘다고 하는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한용훈의 시, 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스테 put듐 임이나 부담소이티가 있고, 나는 여러분들의 의미를 어여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저녁으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